그러면 핫둘셋 핫둘 레가 되는거에요 다섯 개를 핫둘셋 핫둘을 내가 세고 그 다음 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레 한 박자짜리가 또 나오죠 그거는 세 개로 세는거죠 예비 박을 들리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는 사실 나중에는 세 개로 셀 필요도 없이 하나 두홀로 세도 세질거에요 근데 지금 하나 두홀로 세면 절대 안돼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헷갈려요 PUBG 궁합은 ㅋㅋ 이 buradan 이 When you hear that, You hear that? Oh, want to hear that?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으려면 또 약하게 해주셔야 되고 멜로디죠? 지금 39마디는 테너가 멜로디예요 그러면 알토가 나올 때 조금 약하게 부러줘 반대로 알토가 멜로디 나오면 테너가 약하게 부러줘야 음악처럼 돼요 39마디 한 번 더 줄게요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3, 4, 5, 5, 6, 7, 8, 9, 10, 10, 11, 11, 12, 12, 13, 12, 13, 13, 14, 14, 14, 14, 14, 15, 15, 1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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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